Welcome back, everyone. I'm your G.C. Hello, question. 친구들, 주 선생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어? 선생님 뭔가 새 거 같아요. 맞아요. 새 거에요. 문장 줄 세우기예요. 줄을 서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 문장 한번 줄 세워볼게요. 어떤 의미인지 선생님이랑 한번 시작해볼까요? 그 전에 우리 예전에 예전에 아주 G.C.가 시작할 무렵 먼 그 옛날 배웠던 거 기억나요? 영어의 구조라고 해서 우리가 영어를 한번 분석해 본 적 있어요. 어떻게 분석을 했었냐면, 자, 글자가 단어가 되고 단어가 구가 되고 문장이 되면 문단에 이거 있었죠? 기억나죠? 혹시 기억이 안 난다면 G.C. 쇼 1강 파트 2를 참조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letter, 한 글자, 한 글자, ABC, 이런 걸 alphabet이라고 한다 했고 그것들이 모여서 뜻을 가진 단어가 되고요. 그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였을 때 구가 되고 두 개 이상 모인 단어가 일정 조건을 갖추면 문장, 즉 절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일정 조건은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으면 문장이고 그렇지 않다, 그 안에서 주어와 동사 역할을 한 아이들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그거는 구예요. 명사구든, 전치사구든, 부사구든 구가 되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문장들이 모여 문단이 되고 문단이 모여 글이 된다라고 했던 영어의 구조표 기억나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문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번 강 주제가 뭐였어요? 문장의 줄 세우기였잖아요. 줄을 서시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문장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살펴볼게요. 그렇다면... 어? 선생님! 뜬금없이 김밥이요. 선생님이 간식을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간식을 먹으면 김밥을 먹잖아요. 김밥을 먹으면 이게 김밥만 먹다 먹으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뭘 먹게 돼요? 떡볶이를 먹게 되죠. 이 아이는 떡볶이긴 하지만 떡볶이를 막 먹어요. 떡볶이를 먹다 보면 또 맵고 막 이래서 뭔가 다른 걸 먹고 싶고 다른 거 그러면 그쵸 떡볶이는 순대죠. 순대를 먹고 순대를 먹다 보면 아 살짝 뭔가 이렇게 마시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묵을 먹어요. 어묵을 또 막 국물이랑 먹다가 아 이쯤 되면은 뭔가 그 느끼한 걸로 마무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입을 샥! 그래서 튀김을 시키죠. 이거 다 먹냐고요? 선생님이? 선생님 다 먹어요. 그래서 기억나요? June is too late to go on a diet. 몇 강인지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무언가를 먹잖아요. 이렇게 뭐 다른 과자를 먹고 있으면 짠 과자가 먹고 싶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장에도 마찬가지로 요런 형태의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일정한 형식을 가지면 그 뒤에 뭔가 붙어서 다른 형태로 변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뭐 하냐면 이렇게 영어 문장에도 순서와 형식이 있어요. 선생님의 간식을 먹는 순서와 형식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영어 문장에도 똑같이 순서와 형식이 있어요. 선생님 근데 김밥, 떡볶이, 순대 얘기하다가 영어 문장 얘기는 너무 억제 아니에요? 음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선생님은 선생님의 간식 먹는 스타일을 우리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영어 문장에도 이러한 순서와 형식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문장의 5형식이라고 불러요. 어 이게 무슨 나라를 지키는 독수리,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5형재도 아니고 맞아요. 문장에도 독수리 5형제가 있는 거예요. 5형식. 몇 형식? 5형식. 그렇죠? 그래서 문장의 형식, 영어 문장에는 다섯 가지 형태의 문장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찬찬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 김밥군이 소개하는 일형식이에요. 1형식. 가장 쉬운 형태의 문장이에요. 그리고 가장 간단한 형태의 문장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해야 하는 문장의 형태이기도 해요. 1형식은 문장의 기본 여건이 주어하고 동사로 이루어진다 라고 했는데 얘는 그 기본을 갖고 있어요. 얘는 그 기본이에요.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을 1형식 문장이라고 해요. 아 그럼 2형식, 3형식은 뭐가 또 붙겠네요. 그렇죠. 아이 똑똑해. 그렇죠? 자 그러면 주어는 우리가 해석을 은는이가 로 해석을 하고요. 동사는 뭐뭐 이다로 끝나잖아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birds fly. 새들은 난다 이 얘기죠. 어? 근데 보통 그거보다 더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전에. birds fly 하면 새들은 난다. 나는데 그거 이상 또 더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렇죠? he goes. 그는 간다. 근데 어디로 가요? 그거는 추후 문제죠. 가는 행동에 대한 거는 그는 간다가 다예요. 어디로 가는 거는 그거는 목적지의 장소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없어도 이거는 문장이 성립이 이 상태로 돼요. I didn't sleep. 자 I sleep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잔다. 근데 이 잔다가 나는 자지 않았어. 혹은 나는 자고 있지 않아. 이런 그러니까 이 동사의 뭐 이게 부정문이든 진행형이든 형태의 상관이 없어요. 동사의 형태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으면 일형식 문장인 거예요. the horse is running. 그 말은 달리고 있다. 자 is running이 다 진행형의 동사잖아요. 동사가 더 다른 시제나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변형하는 거지 동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동사가 형태가 변했지만 얘가 동사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the horse is running 이런 문장도 일형식 문장이에요. 그냥 주어하고 동사가 요렇게 요런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문도 의문문도 진행형도 이런 것도 다 일형식 이렇게 주어 동사의 문장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재차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birds 주어 동사, he 주어, goes 동사, I 주어, didn't sleep이 다 동사 파트죠. the horse 주어, is running이 다 동사 파트인 거예요. 아 선생님 근데 우리가 보통 보는 문장들은 이런 것도 다 뭔가가 더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붙어 있었던 것 중에 문장의 모든 단어가 문장 성분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잘 구분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그치? 이런 거지. 그치? 우리가 많이 봤던 게 이런 거잖아요. 새들은 어디에? 하늘에서 난다. 이런 얘기죠. 하늘에서 난다. 여기까지가 문장을 구성하는 주어 동사의 요건에 적합을 하고 하늘에서는 문장 성분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 이쯤에서 우리 그 문장 성분에 대해서 알아본 적 있어요. 문장 성분은 주어,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도어. 이렇게 네 가지만 문장 성분이에요. 그래서 문장 안에 있는 모든 단어가 문장 성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 나머지는 뭐예요? 부사구, 전치사구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걔네는 문장 성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수식어구와 그 문장의 기본 성분 자체를 구분을 하는 연습을 선생님이랑 많이 할 거예요. 이제부터. He goes. 그는 간다. To school. 학교에 가는 거죠. 장소니까 부사구죠. 얘는. 어디 어디에 간다. 의미를 더해 주지만 문장에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니에요.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나는 어젯밤에 잘 자지 못했어. 어젯밤에 잠을 설쳤나봐요. 나는 어제 잘 자지 못했어. 나는 자지 않았어가 핵심 정보이고 어젯밤에 잘 잤든, 잘 자지 않았든, 자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없으면 아예 문장의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필수 부분과 부수적인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문장을. 그래서 부수적인 부분들은 문장 성분이라고 부르지 않고 수식어구라고 불러요. 부사구나. 수식어구. The horse is running fast. 그 horse는 달려요.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빨리. 그런데 이 빨리가 없다고 이게 문장이 성립이 안 되나요? 아니면 이 말이 달리고 있는 사실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아이들이 얘네가 없어도 문장은 성립해요. 그런데 이 앞에 아이들이 없으면 문장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문장을 만들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해서 우리가 문장 성분,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구분을 하는 이유예요. 얘네는 뜻을 더 해주고 좀 더 친절하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정보를 주지만 이거 자체가 없다고 문장이 성립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영어 문장을 봤을 때 영어 문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거기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문장 성분이 아니니 구분을 해내야 하는 게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영어를 리딩을 하거나 라이팅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문장 성분과 부사구나 수식어구에 대한 개념을 잘 알겠죠? 자, 일형식은 다시 주어와 동사 그리고 이런 수식어구로 이루어진 문장을 일형식이라고 해요. 몇 형식이라고? 일형식이라고 한다. 그렇죠? 오,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떡볶이 양이 소개하는 이영식 한번 살펴볼까요? 일형식은 그냥 간단하게 주어, 동사. 아주, 아주 액기스. 그렇죠?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을 일형식이라고 했고 자, 이 형식 문장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냐? 주어와 동사 그리고 한 아이가 여기서 등장을 해요. 짜잔!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주격, 보호. 자, 보호인데 우리 보호를 앞으로 C라고 구분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호란 얘기는 우리 친구들도 G쇼를 계속 시청했던 친구들이라면 보호가 어떤 의미인지 알 거예요. 무언가를 보충해주는 말이고 여기에서 얘는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에요. 동사를 보충해주는 말은 보호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동사를 보충해주는 말은 부사라고 부르죠. 그리고 부사는 문장 성분에 딱히 속하진 않고요. 그러면 주어, 동사 이렇게 보호로 구성이 되는 문장이 이 형식인데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니까 주격, 보호인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앞에 뭐 다른 성분이 있고 그거를 보충해주는 말이라면 그거에 대한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호 이렇게 성립이 되는 문장을 이 형식 문장이라고 해요. 주어는 보호다로 주로 해석이 되고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명사, 대명사, 명사, 군화, 절, 투부정사, 동명사. 와, 우리 친구들 많이 배웠네 그동안. 투부정사, 동명사도 주어가 되는 것도 이제 알죠. 그러면 보호는 어떤 아이들이 보호가 되냐. 우리 명사 파트도 그렇고 문장하고 이럴 때 끊임없이 주먹보,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명사가 쓰인다. 굉장히 많은 강의를 통해서 반복하고 들었을 거예요. 보호도 마찬가지로 주어에 사용되는 이 아이들이 그대로 보호에도 사용이 되는데 보호는 한 가지 추가되는 게 있어요. 뭐? 형용사. 형용사가 보호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명사나 명사에 해당되는 말들로 보호가 되지만 형용사도 보호가 될 수 있어요. 아, 선생님 주어에도 형용사 오잖아요. 올 수 있죠. 그렇죠? 아, 뭐, a pretty girl is my friend. 뭐 이런 식으로 올 수 있는데 아, 그거는 명사와 함께 쓰였을 때 얘기죠. 형용사 단독으로 쓰여도 보호가 되는 경우는 이 경우예요. 주어로 형용사가 포함된 명사가 올 때 형용사는 단독으로 주어가 될 수 없어요. 대신에 보호는 될 수 있어요. 그럼 문장의 예를 볼게요. 여기 이 땡땡 표시는 주어와 보호가 같은 걸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어는 보호다로 해석된다고 얘기했죠. The tree is tall. 그 나무는 키가 크다. 누가 키가 커요? 이 나무가 큰 거잖아요. 다른 거 큰 게 있나? 이걸 빼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 is, 동사, tall, 보호라고 해서 이게 이 형식 문장이 되는 거예요. The tree가 tall 한 거니 얘네가 같고 얘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니 이 보호는 이 나무가 키가 큰 걸 의미하는 얘는 당연히 주어를 보충해 주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는 키가 크다. 그래서 그 나무가 키가 큰 거죠.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게 이 형식 문장이에요. 자, 이 형식 문장은 주어와 동사만 있었었고요. 이 형식 문장은 주어와 동사와 보호가 있는 게 이 형식 문장이었어요. 어? 1, 2 형식이 그럼 다 해결이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 문장은 어떻게 이 형식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The box is heavy. heavy한 게 뭐예요? 무거운이라는 뜻이죠. heavy가 이 heavy한 아이가 뭐예요? is가 heavy예요? 아니죠. 뭐가? The box가 heavy한 거죠. 그래서 the box is heavy라고 해서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이 들어간 이 형식 문장이고요. She is a magician. 자, 여기에 heavy가 무거운이라는 형용사였잖아요. 그런데 보호자리에는 명사, 형용사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했고 그녀는 이다. 뭐예요? a magician. 따라, 마법사예요. 마술사. 그러면 마술사는 누구예요? 그녀죠. 그러니까 그녀가 주어이고 a magician이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명사와 형용사가 다 보호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음 예도 한번 볼까요? my wish, 나의 소망은 to get a new cell phone. 새로, 새 핸드폰을 얻는 거야. 새 핸드폰을 가지는 거야. 라는 뜻인데 내 소망이 뭐예요? 핸드폰 새로 갖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와 얘가 같아요. 나의 소망은 은느니가로 해석됐으니 얘가 주어 이다. 뭐예요? 새 핸드폰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보호죠. 맞아요. 선생님, 그럼 아까 선생님이 여기에 투부정사, 동명사도 보호를 쓸 수 있다. 그쵸?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보호가 될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동명사는 동명사니까 당연히 보호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여기는 투부정사가 온 경우를 선생님이 예제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the cool part of the story 어우 길어요, 선생님. 알아요. 자, 가봅시다. the cool part 아주 멋진 부분 of the story 그 이야기의 멋진 부분은 is 오, 여기 동사 있으니까 여기가 주어겠죠. 이다 saving the girl 그 소녀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명사가 보호로 쓰인 경우를 예제로 들었네요. 그 이야기의 멋진 부분은 소녀를 구하는 것이다. 다가 얘는 war is는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식 문장이 이 형식 문장도 아까 길어질 수 있었잖아요. 수식어구나 부사구를 통해서 birds fly in the sky 처럼 그런데 이런 문장들도 충분히 뒤에가 이렇게 길어질 수 있다. 비록 문장 성분에 해당하는 것들은 딸랑 3개 들어가지만 그게 어떤 형태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문장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영어 문장을 만날 때 이게 기니까 당연히 복잡한 형식의 문장일 것이다. 라고 질에 짐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주어, 동사 그리고 구분을 하면 해석을 할 때 더 편해요. 우리가 이렇게 영어를 문장을 나눠서 막 성분을 나누고 이런 복잡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그 문장의 뜻을 알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말을 말하고 정확하게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위함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 이 형식까지 우리 여기까지 했네요. 자, 이 형식에 특별한 경우들이 있어요. 주어는 보호처럼 뭐뭐하다였고 특별한 경우가 뭐냐면 우리 The pizza smells great. 그 피자가 smells 냄새 좋아요. great. 완전, 그쵸? 그 피자의 냄새 참 좋다. 이런 얘기죠. 음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The music 그 음악은 sounds peaceful. 굉장히 peaceful 하면 평화로운 그러니까 평화롭게 들린다 라는 얘기거든요. 사운드는 뭐뭐로 들리다 라니까 그 음악은 평화롭게 들린다 라는 얘기죠. The cat meow cat 그 고양이는 looked sleepy. sleepy는 졸리운 이런 뜻이죠. 졸리운 이런 뜻이잖아요. 졸리게 보인다 졸려 보인다 라는 얘기예요. 어? 뭔가 지금 색깔로 보나 여기 뒤에 붙은 형용사로 보나 공통점이 있을 것 같죠?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냄새 맡고 들리고 보이고 하는 것들은 모에 관련된 동사들이에요. 느낌에 관련된 동사들이죠. 내가 느끼는 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느끼는 오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맛 보다 smell 냄새 맡다 feel 느끼다 sound 뭐뭐로 들리다 이런 동사들 뒤에는 형용사가 와요. 형용사가 와서 뭐뭐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뭐로 보이다 뭐뭐로 들리다 뭐뭐로 맛이 느껴지다 뭐뭐로 냄새 맡아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 뒤에 이렇게 아 그거 맛있어 음악 좋아 어 이거 느낌 부드러워 이렇게 형용사가 와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감각에 관련된 거고 그 감각을 좀 더 묘사하기 위해서는 형용사를 오는 게 당연한 거니까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면 아 이게 예를 들면 the hamburger tastes fantastic 하면은 햄버거 진짜 맛있어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에 이렇게 우리가 우리 몸의 느낌이나 그 감각과 관련된 동사들이 오면 뒤에 그거를 표현하는 형용사를 사용한다 라고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문장 형식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강의를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1형식 2형식을 공부했어요. 총 문장의 그 형식은 다섯 가지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오형제처럼 다섯 가지가 있다고 했고 그 중에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공부한 거예요. 이 부분은 아직 그 시작이 불과해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기본이 되는 형태니까 잘 익히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형식을 살펴봤으니 뭘 해야겠어요. 아 배웠으면 뭐 연습 자 생각해 보아요 SWEG Right? 아 이거 문장 한번 볼게요. 생각해 보아요는 우리가 배웠던 오늘 1형식 2형식 문장 중에 1형식인지 2형식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The tiger will be in the circus. 그 호랑이 어흥 호랑이는 will be 있을 거야 in the circus. 서커스에 있을 거야. 이 문장 1형식일까요 2형식일까요 아 선생님 몰라요. 아이 포기하지 말고 자 the tiger 뭐예요? 문장 성분 주어죠. will be 하면 동사 파트 구요. in the circus 이게 서커스가 타이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얘는 보어가 아니네요. 그럼 얘는 서커스에 타이거가 나올 거야. 타이거가 있을 거야. 호랑이가 있을 거야. 하니까 얘는 아까 birds fly in the sky 와 같은 경우죠. 그러면 얘는 문장 성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장은 몇 형식? 1형식 문장이네요. 왜? 주어랑 동사만 있으니까 자 그쵸? 오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예제 볼게요. she 그녀는 felt 느꼈어 very tired 매우 피곤하게 느껴졌대요. after school 방과 후에 라는 뜻이죠. 학교가 끝난 이후에 그녀는 매우 피곤함을 느꼈대요. 와 이거 바로 직전에 했는데 뭐예요? 느끼다 뒤에 very tired 이 tired 가 형용사죠. 그리고 very는 뭐 tired 더 매우라고 의미를 보태주는 거니까 부사고 그래서 그녀는 느꼈어요. very tired 누가 tired 한 거예요? 그녀가 very tired 한 거니까 얘는 보어가 맞네요. 주어를 보충해주는 보어네. 심지어는 그쵸? 그리고 after school 방과 후에 시간이나 장소나 이유나 방법을 나타내는 건 다 부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는 문장 성분이 아니고 여기까지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보면 얘는 몇 형식? 2형식 문장이고요. 다음 예제를 볼게요. my job 내 직업은 is 이다 dancing in front of people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게 직업이에요. 춤추는 것이 내 직업이에요. 그러면 내 직업 my job 은 그쵸? 주어죠. is 이다 동사 dancing in front of people 여기가 다 뭐예요? 왜? 내 직업이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거니까. 선생님 직업은 우리 친구들한테 무언가를 알려주는 게 직업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몇 형식? 1형식 혹은 2형식 2형식 문장이에요. 잘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맞추고 있는 거죠? 선생님 그렇게 믿을 거야. 자, 다음 My aunt 나의 이모는 lived 살았어요. 어디에? in San Francisco 자, 샌프란시스코에 살았어요. My aunt 는 이니까 주어 lived 살았다 하니까 동사 어디에? San Francisco 인 샌프란시스코 이니까 이거는 My aunt 가 샌프란시스코 에요? 우리 이모는 미국의 도시 에요? 아니죠. 그래서 이게 같지 않고 주어와 동사 얘는 장소를 나타내는 거라 부사 구에요. 그쵸? 그래서 주어와 동사만 있는 이 문장은 몇 형식 이다? 1형 이다 그렇구나. 자, 그러면 몇 개 더 해볼까요? The ice cream 아이스크림은 taste strange 맛이 이상해. 우리 아까 느끼다 보다 듣다 이거에 해당되고 뒤에 오는 형용사가 있으면 이거 어디서 봤어요? 2형식 문장에서 봤죠. 왜? 아이스크림이 맛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이스크림 주어 동사 그리고 보어 해서 2형식 문장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many rabbits 많은 토끼들이 토끼 그쵸? were hopping hopping은 이렇게 깡총깡총 뛰다죠. hopping 그래서 많은 rabbit들이 그러니까 토끼들이 were hopping 이거는 과거 진행이니까 얘가 몽땅 다 동사예요. 그리고 얘 뛰는 아이들이 토끼니까 많은 토끼들이니까 주어고 어? 이거 몇 형식? 1형식 이건 뭘 의심할 수도 없네. 뒤에 부사구도 없고 그쵸? 그쵸? 다음 문장 my wish my wish 또 나네요. isn't 아니야 내 소원은 아니래요. to travel to Europe 유럽을 여행하는 것이 내 소원이 아니래요. 보통 우리가 이런 문장 잘 안 쓰는데 선생님이 이 문장 여기다가 써놓은 이유는 이렇게 부정문이어도 이런 식으로 진행형이어도 꼭 현재가 아니어도 동사의 변화와 문장 성분은 관계가 없어요. 그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써놓은 거예요. 내 wish 가 유럽을 여행하는 거가 뭐 아니다라고 했으나 마이 위시하고 뒤 부분이 같은 목적을 갖고 있으니 얘는 보어 주어 동사 그렇죠 그러면 얘는 몇 형식? 이 형식 문장이다. 문장 형식을 따질 때 동사의 시제나 아니면 그 부정문 의문문 뭐 이런 문장의 형태와 상관이 없어요. 다시 한 번 선생님이 강조해요. 자 다음은 the truck 그 트럭은 stopped 멈췄어요. suddenly 갑자기 멈췄대요. 트럭은 멈췄으니까 트럭이 주어고 다 멈추었다 하니까는 stopped가 동사인데 갑자기 얘 없어도 문장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the truck stopped 트럭은 멈췄어요. 갑자기 멈췄는지 급작스럽게 멈췄는지 아주 젠틀하고 소프트하게 멈췄는지 상관 있어요? 없어요. 문장 성분과? 없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부분이 있니? 부사구 역할을 하는 거고 문장 성분은 여기에서 주어와 동사만 있는 거예요. 왜? suddenly가 트럭이 아니잖아요. 그쵸? 일단 이 형식이랑 비교해 보면 그래서 얘는 일형식 문장이 되겠어요. 이렇게 배운 거 선생님이랑 연습하면서 확인하니까 조금 더 명확해지는 그런 거 있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쭉 계속 배운 거 연습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공부한 내용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